나보고 오만하대 지들이 못해놓고선 내가 오만하대 나보고 오만하대 지들이 병신같아놓고 내가 오만하대 나보고 오만하대 지들이 못해놓고선 내가 오만하대 나보고 오만하대 지들이 병신같아놓고 내가 오만하대 오만? 그건 네가 14년 전에 보여줬던 모습이 바로 오만 같은 날 봤었지 대학 입시 드럼 오디션 다들 얼마나 칼갈았는지 보여주는 컴페티션 예 너 붙은 것 같다던 반준자 형님 한마디에 네 어깨뽕 바로 승천 그래 나 시험 잘 본 것 같다며 다음날부터 졸라 쿨하게 학교랑 연습실 안 나오고 결과까지 일주일쯤 근데 대문짝만하게 걸려있던 건 Fuckin' my name 그때 못 깨달았나봐 오만한 건 내가 아니라 바로 너야 정신 차려 똑같은 선생님 똑같은 학교에 똑같은 연습실 똑같은 친구들 사이에서 난 1년 동안 졸라해서 졸라 늘었어 넌 그동안 뭐했냐 드럼 좀 일찍 시작했다고 네 입으로 말했지 그거 믿고서 너무 설렁설렁한 거 아냐 난 뒤처지기 싫어서 내가 제일 병신 같아서 시바 하루도 안빼고 존나 죽거라고 했어 지금도 똑같애 타이니 데스크만 봐도 네가 제일 병신 같아 나랑 같이 하고 있는 사람아 아무나 잡고 물어봐봐 저 새끼 거만하냐고 저 새끼 평소에 치잘라서 오만하냐고 내가 볼 때는 니들 1인분도 못하면서 이뻐해달라고 때 쓰는 내 새끼들 같아 야 난 그리고 네처럼 가족 놀이로 팀 안 뽑아 확실히 만드는 사람들이 당하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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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